청담동 게이트, 저놈들이 이제 이걸 청담동 게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진짜 어디 쌍팔년도에 정치 깡패들이 복덕방에 앉아서 짓거릴 것 같은 그런 헛소리에 온 야권이 똥에 파리가 꼬이듯이 모여서 알을 까는 중입니다. 이 스토리의 시작은 한동훈을 너무나 까고 싶은 나머지 번번이 거짓말로 헛발질을 하던 흑석혐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동영상으로 버젓이 남아 있는데도 한 장관이 누구를 쫓아가서 악수를 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댔다는 등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다가 망신만 당하던 흑석혐이 이번에 무슨 대단한 떡밥이라도 물어온 것처럼 어떤 유튜브 채널과 공모를 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에서 변호사 30명과 술을 마셨다는 말을 떠들었어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사 30명과 술을 마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저도 변호사만 모인 자리만 따지자면 변호사 4분이랑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면 제 10배 정도 있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떠드니까 한 장관이 술 안 마시고 술자리 안 가기로 원래 유명한 한 장관이 심지어 검사 시절에는 한 장관이 뭘 잘해서 상사가 한턱 낸다고 자리를 만들면 정작 본인은 저는 안 갑니다 하고 빠졌다는 그런 사람이라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술자리에 간 적도 없고 청담동 근처도 간 적 없다. 그러면서 흑석혐이 예전에 한 장관한테 시비를 털면서 직을 걸겠느냐 하고 물고 늘어졌는데 한 장관이 지금 직뿐 아니라 앞으로 맡을 모든 직을 다 걸 테니까 당신은 이게 거짓말로 밝혀지면 뭘 걸겠느냐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물론 흑석혐의 대답은 그렇다면 나도 정치 생명을 걸고 정면 승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도박판이냐 뭐 이딴 헛소리를 하면서 물러서요. 지가 직을 걸라고 해놓고는 막상 건다니까 여기는 도박장이 아닌데 왜 뭘 걸어요? 이러고 따지고 앉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흑석혐에게 전해지는 과정도 코미디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제보했다는 사람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의 남자친구도 아니고 당사자의 전남친이에요. 이 당사자 현장에서 첼로를 연주했다고 주장하는 여자는 그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전남친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곧 결별했다고 합니다. 저것들이 지금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슨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녹음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가 통화를 하면서 나 어제 윤석열 봤다? 나 어제 한동운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이 터지자마자 그 첼리스트라는 여자는 아예 잠적을 해버려서 연락이 전혀 안 되다가 이제 여러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니까 변호사와 얘기하세요. 이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들어봐도 이 얘기가 어떤 꼴인지 아시겠죠? 그냥 생떼탕 같은 걸 또 끌고 나와서 깨끗대는 중인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싶으면 얼른 지들도 멈춰야 되는데 헛발 선생 흑석겸도 이제는 좀 당에서 손절을 쳐야 되는데 이건 지금 흑석겸의 관계에 민주당 전체가 끌려다니는 꼴인 겁니다. 민주당은 요즘 아예 이성을 잃었어요. 오로지 이재명 방탄질 그리고 대통령 시비 털기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똥볼만 차는 거예요. 이번에도 똥을 거하게 싸놓고는 거기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일은 점점 재미있어져요. 전개 과정을 보면 저놈들은 이걸 청담동 게이트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흑석겸 게이트에 가깝습니다. 그 흑석겸과 공모했다는 유튜브 채널은 11월 4일 이제 와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 술집이 거의 확인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그 장소가 어딘지도 지들도 몰라요. 확인이 거의 끝났다. 무슨 청담동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윤석열 사진 나눠주고 있습니까? 대통령 동선이 청담동으로 왔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도 했어요. 간접 확인이 대체 뭡니까? 윤통을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윤통이 그날 청담동에서 놀았다고 하디 아니 이딴 소리를 누가 못합니까? 저는 이재명이 김포공항 인근에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 좀 해보지 좀. 민주당에서. 어제는 급기야 그 제보자 첼리스트 본인이 아니라 첼리스트의 헤어진 전 남친 그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하나 파서 증거가 더 있다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윤 대통령님 술 드신 장소를 특정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날 그 가게 가게겠지 그 가게가 확인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 좀 올바른 한국어를 씁시다. 주변 주민들의 블랙박스에서 대통령님이 가게로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있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인정하십니까? 여때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른다면서 지들은 근데 이제는 거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심지어 동영상도 있다. 아니 있다가 아니라 있다면 인정할래? 만약에 있다면 인정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동영상이 있는데? 이건 생때탕보다 더 무성의하잖아요. 생때탕은 내가 봤다 이런 거였어요. 내가 십수년 전에 딱 한 번 본 오세훈의 구두를 정확하게 기억한다. 적어도 지가 봤다는 거였다고요. 지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자기를 걸고 하는 말이었어요. 물론 뻥카였지만. 그리고 여기서 더 웃겨져요. 이 제보자의 법률 자문을 철승이가 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철승이가. 그런데 철승이와 자기가 조언을 했는데 윤통, 한 장관, 그리고 국힘당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제보자가 이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았습니까? 제보자 지가 시작한 거잖아요. 이 얘기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실수로 유출이 된 것도 아니고 지가 시작했다고 지가 직접 제보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기는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면 더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억울하다며. 거짓말하는 취급을 받아서 억울하다며. 그러면 증거를 공개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증거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도 그 제보자는 인간은 내가 이 동영상 중 몇 가지를 공개해야 이 사건을 끝내고 국정에 몰두하겠느냐. 이러고 묻고 있어요. 아니 시작한 게 너라고. 이 사건을 시작한 게 니들이라고. 국정에 몰두하지 못하게 한 게 너라고. 누가 저보고 물어요. 지칼 어제 어디 어디 갔었지? 아니 나 거기 안 갔는데? 내가 네가 거기 갔다는 증거를 까야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방송에 집중하겠느냐. 뭐? 네가 자꾸 부정하지만 않으면 나도 증거를 안 까겠다.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부정을 해야 증거를 까는 거 아니에요. 부정을 안 하면 증거를 안 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사건을 뭉개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보이지 않아요? 또한 저 제보자는 이세창이라는 자기가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명함을 공개했어요. 이 명함에 두 사람의 지문, 이세창의 지문과 제보자의 전 여친의 지문이 나오는지 공개 검증을 하자. 이러고 있어요. 이 명함에 두 사람의 지문이 찍혀 있으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논리가 다 무너진 헛소리인지 제가 전화 한 통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보세요? 어, 너 혹시 그 유명한 사람 명함 좀 가진 거 있니? 유명한 사람들? 아, 명함? 어. 어, 뭐 구XXX도 있고. 어. 어. 뭐 구XXXX도 있고. 어, 이 구XXX도 있어? 어, 얼마 전에 만났어. 근데 갑자기 명함 왜? 아, 그 좀 몇 장만 빌려줘라. 내가 거짓말 좀 하게. 그 다 직접 받은 거지? 어, 다 직접 받은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 지문도 명함에 다 찍혀 있겠네? 지, 지문? 모르지. 못 찍혀 있을 수도 있고 왜. 그건 왜? 아, 그냥 내 지문도 옆에다가 좀 꾹 찍으려고. 그러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난 것 같을 거 아냐? 더 웃긴 건 뭐냐 이 첼리스트의 전남친이라는 이 인간도 이세창이라는 사람의 지문을 확인한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명함에 어떤 지문이 찍혀있다고 한들 그게 이세창의 지문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죠 자기 스스로도 확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국과수에 가서 지문 채취를 하고 시스템에 돌려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공개 검증을 하자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는 어떤 걸 가지고 그냥 막 대통령이랑 뭐랑 다 끌어들여서 공개 검증을 하자 그냥 이슈를 만들어 내겠다 노이즈를 생산해 내겠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로 저 민주당 저 새끼들은 언제까지 이딴 더럽고 치졸한 정치 공작이나 버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앉아 있을 겁니까 진짜 역겨워서 못 봐주겠어요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존중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서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런 것들을 비호하고 저런 것들을 옹위하고 그냥 이제는 당 자체가 범죄 집단화 해버린 거예요 정치 집단이 아니라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정치 장난질만 하면서 그걸로 어떻게든 표를 주워 먹겠다는 계산일 텐데 그놈의 청담동 게이트에 대한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지내 편에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욕만 먹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이따위 저열한 짓거리에는 안 속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조차 아깝습니다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민주당 새끼들 여러분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